올해 2월 학교폭력 논란으로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배구선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4개월 만에 복귀를 준비하는 듯한 조짐을 부여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논란 당시 SNS를 통해 게시한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자필 사과문은 불과 2개월 만에 삭제되었으며 심지어 21가지 가해를 저질렀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28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들을 고소한다는 기사를 봤을 때 아 역시 애네구나, 안달라졌구나 생각했다라며 참담한 마음을 밝혔는데요.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마음에 안 들면 입을 때리는 건 기본이고 그냥 지나가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어깨를 치는 등 협력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부모님 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폭행 피해의 증거로 10년 전 일기처럼 쓴 쪽지와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진료기록지를 매체에 공개했습니다. 쌍둥이 자매에 대해 한국생명은 한국배구연맹 이사회 선수 등록 마감일인 이달 30일에 맞춰 다시 선수로 등록할 것이라고 전하며 입장 발표를 예고했었는데요. 쌍둥이 자매의 선수 등록과 관련해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한국생명은 돌연 입장 발표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생명 김여일 배구단장은 배구 선수 등록을 두 자매의 복귀로 해석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라며 선수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돼 오히려 다른 팀으로 마음대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25일에는 이다영이 모교를 방문해 후배들에게 재능 기부를 했다는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었는데요. 이에 선명여고 측은 최근 이다영이 학교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라며 학생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옆에서 도와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이다영의 학교 방문 소식이 퍼지며 논란이 일자 28일 오전 이다영에게 귀가 조처를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이은 쌍둥이 자매의 복귀 행보에 일부 네티즌들은 29일 학폭 가해자 컴백, 한국생명도 가해자 등 자매의 복귀를 반대하는 문구를 띄운 트럭 시위를 한국생명보험 본사가 위치한 서울 광화문 일대와 한국배구연맹이 위치한 상암동 일대에서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생명은 쌍둥이 자매의 선수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30일 밝혔습니다. 한국생명이 선수 등록을 포기함에 따라 쌍둥이 자매는 앞으로 자유계약 신분이 되고 구단이 내렸던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도 더는 적용받지 않게 되는데요. 현재 복귀와 관련해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된 상황이므로 쌍둥이 자매와의 계약에 나설 구단은 쉽사리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생명보험